첫 번째, 생 브로콜리. 어머. 어머. 생으로 먹은 거예요, 생으로? 애들이 잘 먹어요. 잘 먹네. 야채 먹어봤어? 이거 어때, 맛은? 오케이, 오케이. 착해라. 어머, 어쩜 이게 착해. 착하다. 네. 드레싱 같은 거 뿌리면 안 좋아해요.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우와, 냄새 좋다. 뭔데요? 뽀꺽뽀꺽. 어머, 닭이네요? 오, 했어요, 진짜? 콜라 찜닭?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콜라 찜닭이 있더라고요. 이거 애들 좋아하겠네 해서 이거 했어요. 애 좋아하겠다, 진짜.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아빠, 먹어야겠다? 먹어, 먹어, 먹어. 응, 지금 먹고 싶어. 배고픈가 봐, 샐러드 다 먹었어. 야채인데. 코스 이러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좀 기다리잖아요. 그러게요. 지금도 이거 할게, 그럼. 배고픈데 남편이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진짜 울받을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아, 그렇지. 이거 저 미역국 아까. 혜지 먼저 이거 먹어봐. 밥은 언제 먹어? 밥은 이제 하고 있어, 지금. 밥을 먹으려고. 아빠도 좀. 맛있게 먹어준다면 아빠 밥 안 먹어볼래. 미역국은 웬만한 맛없기가 힘들어요, 사실.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신경 쓰이죠. 맛있어야 되는데. 어? 봤어요. 무슨 반응이지, 이게? 맛있는 반응인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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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을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만든 요리를 이렇게 맛있다는 한 마리를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최고다, 최고야. 아들이 너무 칭찬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다니. 너무 뿌듯하네. 입에서 나왔네. 진짜 요리 빠질 것 같아. 진짜로? 그렇죠. 진짜 반전이다. 기분이 좋네. 맛있다. 네. 갑자기 너무 기분 좋아지셨어. 광대승천에서 지금. 할반하네. 아, 얘기가 맛있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구나. 요리를 사람한테 제공한다는 게 이런 기쁨이 있는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이렇게 안mens 응원해. choaa Арkiv Un scoaw 생각을 해주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 아, 좋아. 아, 좋아. 아, 기분이 got choaw. 아, 기분이 가 choaw. 감사합니다.